옆으로 쫌, 쫌, 쫌 띵봐요. 아니, 바보도 아니고 거길 왜 갑니까, 예? 경찰이 막 쫙 깔렸구만. 아이고, 내가 딱 대기 타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. 믿을 사람 복영 씨밖에 없어. 저는요. 나는 뭐, 형님 배신, 배신 될 줄 알았습니까?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 이 형님들.